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쇠기를 박은 거죠. 그냥 쇠기를. 2천 명이 최소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의사들이 더 여러분들 모죠. 그냥 아주 경악했을 것 같아요. 의사면으로 국민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는 절대 들어볼 그런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2천 명을 1년 안에 하든 2년이 걸리든 하면 되는 건데 이 의사면으로 국민을 위협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들이 특히 전공의들이 얼마나 경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윤 대통령다운 모습을 우리가 아주 지금 리얼하게 그냥 관전하고 있는 것이죠. 2천 명 정원은 최소 규모다 한 명도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그냥 너희들 그냥 투항해라 이야기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잔말 말고 그냥 내 말 들어 이런 거죠. 그냥 아마 수백만 편은 날라간 것 같아요. 의사 가족들하고. 이제 생중계를 했네요. 생중계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20일 날 의사정원 학대 방안 대학별로 몇 명씩을 배분했는가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TV 대국민 그냥 최종 결의문 을 발표하신 거죠.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아주 결의에 가득 찬 그런 신념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선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들 들고 일어나는 걸 본인이 이제 비용을 치료하겠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제가 뭐 그냥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자 정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단계적 정원 뭐 정원연기 이런 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2천명이라는 정원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정원규모입니다. 제 자신이 2천명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의사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2천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 것이고 대개 지식인이나 또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 말과 글로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확보할 수 있는 사이언티픽 날리지고 그 업계의 사람들이 아니면 도저히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노하우나 좀 내밀한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흔히 테스트 날리지 안목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문제를 제가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의료인으로 직접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제조건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취득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과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항상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현재는 20%와 앞으로 30%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어떻든 간에 그 문제를 의사들이 다 박그릇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니까 어떻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2000명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2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납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딱 그렇게 정하니까 밑에 참모들도 다 대통령에 맞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의제는 오픈되어 있지만 2000명은 확고하다. 이 사회수석이 나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2000명에서 양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의 호의적인 그런 여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 추세가 급격하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반대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0명 숫자 자체를 의사들 뿐만 아니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하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000명이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협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늘리면 그럼 총선에도 크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통령 입장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러니까 참 그 숫자가 2000명이 본인이 갖고 있는 2000명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2000명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런 사람 숫자가 많고 최소규모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튼 간에 대통령 때문에 참 선거 결과를 만지는 사람들은 정말 기쁜 일이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선거를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65% 정도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3만 7771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300 무슨 56표인가 거소순상투표를 더하니까 3만 8306표고 이거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두 분이 오실 때마다 한 장씩 특정 정당을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오늘 어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정도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려면 국민들이 제한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니까 여론정비작업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사건 없었어도 또 사건을 만들었겠죠 만들었겠지만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좀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정원학대에 대해서 사적인 이익이 있으면 의사선생님이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내가 무슨 의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걸 보고 또 추진하는 방법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그렇게 손을 대면 대패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7.5%대에 여러분들 손을 대면 대패하는 거죠 수도권에서 그 내용은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 제가 여러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의료계획은 열심히 하면 선거계획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선거계획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의료계획을 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을 100% 플러스 알파 정도 지지를 하죠 선거계획은 입을 싹 닫고 의료계획은 뭡니까 의사들을 죽일 때는 뭡니까 족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행이라는 게 수미일간 처음하고 끝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셔가지고 의사들 뭐 말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나 얼굴이 경직돼 가지고 저런 결기를 가지고 선거를 다루었으면 아마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성년군자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의사들이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아 공격 안 그렇게 해요 의사들이 나랑 상관 tracker